그리고 내가 또 쌀 하나 풀게 지금 4일째인지 3일째인지는 모르겠어 첫날에 첫날에 쩌쩌루 그 다음에 정은 4일째 4일째 맞네 내가 오늘까지 해가지고 4일째 짜장면을 먹었어 오늘은 짬뽕은 안 시켰어 첫날에 뭘 시켰냐면 고추짬 고추짜장에다가 차돌박이 짬뽕을 시켰어 근데 고추짜장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특히 거기에 들어있는 오징어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추 쟁반짜장인 거지 그래서 그걸 시켜가지고 겁나 먹었어 짬뽕은 좀 별로였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지점에 시켰어 왜냐면 내가 그때 새벽이었거든 근데 새벽인데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뭐 쏘쏘했어 엄청 막 대단한 맛은 아니었는데 거기도 매운 쟁반짜장이었거든 근데 거기는 그 전날보다는 좀 별로이긴 했는데 여전히 오징어 뭐 새우 그런 거는 맛있었고 근데 조금 전에 시킨 것보다 더 양이 적었어 그리고 짬뽕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항상 짬뽕을 시킬 때마다 좀 별로인 느낌 그리고 3일째가 뭐냐면 그게 롯데월드에서 먹은 거거든 롯데월드에서 짜장면을 먹었어 와 진짜 대단하지 않냐 짜장면 개근상 이젠 근데 안 먹을 거 같아 오늘이 끝이야 짜장면을 먹었어 그랬는데 적당히 아 그냥 면이 좀 별로였고 해물은 여전히 맛있었어 그리고 또 오늘 네 번째 먹는 거지 오늘 또 시켰어 쟁반짜장을 오늘은 2인으로 시켰어 그게 내가 요기패스라는 걸 가입을 했는데 요기패스 나는 가입 안 하는 거를 어 가입 안 하는 게 나은 거 같아 왜냐하면 가입을 해봤자 좋은 게 없어 는 아니고 좋은 게 많아 왜냐하면 17,000원 이상을 시키면 아예 배달비 공짜거든 근데 모든 지점이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 지점도 꽤나 많고 그리고 요기요에 등록 안 된 가게가 생각보다 많아 배달의 민족에는 등록이 좀 많이 돼 있거든 근데 요기요 약간 좀 이탈을 하나 봐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번에 요기요를 썼는데 좀 별로더라 왜냐하면 내가 어제 시켰어 근데 거기가 꺼져 있는 거야 주문이 많아서 뭐 지금은 주문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풀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이따 풀었어 근데 그게 거기에서 요리를 했어 근데 배달 그러니까 요리는 만들었는데 배달 기사가 안 잡혀가지고 취소하게 됐어 물론 그거는 뭐 가게에 피해 안 가게 해결을 해준대 그리고 나한테도 함불이 들어왔거든 근데 내가 그 한 시간 정도를 서비를 한 거지 한 시간 넘었어 한 시간 반 동안 나는 식사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쿠팡 이치에 들어가가지고 시켰다니까 근데 쿠팡 이치는 또 배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빡쳤지 까지는 아니고 약간 빡쳤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많이 빡치는 것 같고 이 얘기가 샜는데 그러니까 짜장면을 짜장면을 아우 진짜 너무 세게 세게 말하나 짜장면을 오늘 뭔 얘기를 했지? 짜장면을 음 오늘 먹었는데 쟁반자장 2인은 시켰거든? 매운 쟁반자장 고추 매운 고추 쟁반자장 근데 생각보다 오징어는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았고 꽃빼기에 한 1.5배는 들어있는 느낌이긴 한데 좀 적었어 그리고 오늘보다 첫날에 먹었던 오징어가 더 맛있었어 같은 지점이었는데 똑같은 메뉴거든? 그냥 2인 쟁반자장인 거지 그리고 짜장면 맛은 뭐 여전히 괜찮았어 결론은 뭐냐면 지금 얼굴이 되게 부어있잖아 그러니까 난 다이어트를 할 거야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거냐 운동은 안 할 거 아니 안 하는 건 아니다 운동 하긴 할 거야 하겠지? 해야 돼 패딩은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일단 물을 겁나 마시고 아 일단 운동할게 줄넘기를 좀 할게 근데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러면 못 빼거든 막 이렇게 핑계에 늘어놓고 이러면 못 빼 알지? 핑계에 늘어놓고 아 지지 끄면 절대 못 빼지 근데 오늘이 31도네 와 진짜 요즘 개 덥다 진짜 미친 거 아이가 저녁에 운동을 하는 걸로 근데 낮에 나 운동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 적당히 더우면 적당히 더우면 아니야 그냥 안 더우면 왜냐면 나 햇빛 보는 거 나름 좋아해 근데 어제 롯데와드에서 춤추기 때 너무 힘들더라 돌아다니면서 땅이 너무 뜨겁더라 근데 거기 막 눕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다이어트를 할 거야 레츠고 근데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내가 올린 지가 사실 2년도 넘었어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중딩 때부터 말했어 나는 초딩 때는 그냥 문외였고 중 이 정도부터 약간 다이어트 할 생각이 좀 있었고 여튼 여기까지만 말할게 됐고 그 다음 년에 도착해